오늘 유초동부 1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번에 기도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죠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 믿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 또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믿지 않는 것은 종교 기도예요 자 일단 우리가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이걸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나 자신이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대부분 그렇죠? 구신자들도 그래요 종교인도 그렇고 구신자들도 다 기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하게 돼 있죠 자 하나님 자녀들은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힘 즉 영적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영적 사실을 누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숨을 안 쉰다 그건 죽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신자들은요 영적인 숨을 쉬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고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 기도는 영적인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숨 즉 영적인 호흡은 바로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원 3장, 4장을 이렇게 배웠죠 성경을 읽었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실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면서 왜 기도하냐 전도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 이전에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죠 또 믿음부터 가져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뭘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라고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를 확인시켜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동안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혹시 또 잊어버렸을까 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뭐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렸어요 그래서 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십자가 제사장 부활하신 왕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시고 또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해도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도란 뭐냐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이름에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란 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기도란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셨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놓고 성령 역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우리한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늘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늘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이름 부르라고 그리고 마태봄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또 시험했어요 그래도 어디다 시험했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서는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를 받들어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꺾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됐지 않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라고 기록됐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랬죠 만일 내가 엎드려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그때 마귀가 아니 예수님이 그랬죠 사단아 불러가라 그랬죠 왜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돌더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수정돌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태봉 3장 4장을 여러분들이 매일 자기 전에 꼭 읽으세요 이렇게 침대 옆에 잠자는데 책상에 이런 데다 붙여놓고 매일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 읽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글소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또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이제 세 가지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냐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바이너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반석 같은 너를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건세가 여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반석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확신을 갖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점점점점 반석이 돼요 반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이 아주 굳게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마음속에 잘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고백한 대로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반석 같은 내기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적인 힘을 분명히 약속한 대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흑암이 꺾였죠 예수님이 꺾어놨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응답이에요 음부의 관석을 잊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응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응답을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거 또 뭐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기 들었을 때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또 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는 사실상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감기가 들었어도 그리스도 고백으로 하나님이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흑암이 꺾을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려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주신 거 가지고 또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응답 주세요 그리고 자꾸 응답을 따라가요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반석되고요 진짜 흑암이 꺾이는 응답을 받게 되고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자 세상심은요 다 무너져요 세상 응답은요 다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이 심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보고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사하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응답이 다 그러고 그거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와요 왜 그러냐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이요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면 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면 응답된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러면 이 말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문제 가지고 또 문제 오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문제에 묶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에 잡혔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계속 문제 가져다 주니까 그러면 자꾸 문제 묶이게 돼 있고 문제 잡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문제는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믿음이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힘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점 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진짜 반석이 될 때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끌려 다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에 끌려 다닌다는 거고 문제에 묶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문제로 딱 안 여겨지잖아요 그건 문제 아니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흑암을 꺾어주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점점점점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진짜 성경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점 여러분들이 키가 커지고 나이를 하나 살 두 살 또 더 먹을수록 그만큼 믿음이 반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 문제 해결되고 또 자신이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건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호흡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거지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또 믿음이 뭔지 이렇게 탁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계속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또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응답으로 힘이 된 응답의 힘 믿음의 반석같이 쉬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믿음이 아주 반석같은 사람은요 문제 사단이 아무리 문제 갖다 둬도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은 무너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석같은 영원한 응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육신적인 소원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자꾸 할 때 이런 영적 사실을 먼저 믿고 계속 이 체제를 바꾸세요 그러면 세계보고마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메시지 나오기 전까지 잘 소화를 하고 그동안 그 전에 것도 복습을 계속 하시고요 구원의 길은 줄줄줄 나올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더 더 예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